제가 딱 봤을 때도 인사할까요? 아니니까 제가 인사 안 해도 돼요? 인사할 거예요 이제 제가 딱 봬도 얼굴에 대구라고 써있을 것 같아요 자 본인 소개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?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조남 네 강록하입니다 조남이 조금 어려워요 네 예뻐요 강록하님 네 반갑습니다 록하님 강록하님 올해 연세를 알아맞혀 보세요 맥주 한 병 걸면 맞혀요? 저요? 네 맞춰보세요 좀 맞춥니다 네 맞춥니까? 정확히 맞춥니까? 네 정확히 맞춥니까? 네 힌트 드려요? 드리면 저 고맙고요 네 힌트 소띠 소띠 나이를 얘기하니까 띠를 얘기하면 안 되지 나이 얘기해 나이 나이는 통과하면 안 될까요? 아니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띠를 얘기하면 가라오잖아요 그럼 저 나이 네 55시 소띠예요 자 그리고 네 우리 평랑가 선생님 네 아유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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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라매 틀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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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어요 아 큰일 났어 틀렸어 형 챙피해 네 챙피해 이쪽으로 따라가세요 형 챙피했어 자 노래는 없던 걸로 합시다 네 나이는 자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해요 무슨 일 하시는지 네 주부입니다 주부입니다 네 청주에 어쩐 일로 네 청주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청주에요? 네 아 친구들 왔습니다 친구분하고 같이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청주에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노래를 들어갈 것 같은데 범상치 하나요? 노래를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? 네 좀 합니다 좀 합니까? 네 알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야 던지셨어 저한테 그냥 좀 합니다 아 던졌어요 네 전 봤습니다 바로 그냥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? 네 보고 싶은 얼굴 네 미리 형 씨의 네 보고 싶은 얼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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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어디중에 있나? 마음은 더 외로워만 지고 눈으로 죽어왔던 말이 내 손으로 느껴지는데 수없이 맘밤 가고 마음은 그대 향해 있어 우석을 핀 눈물이 흘러던 보고 싶은 알고 내 많은 가슴 끌어안고 정들은 사랑 그리면서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보고 싶은 사람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네 내 사랑은 쯤에 있나 밤은 또 외로워 만지고 눈으로 두고 봤던 말이 손으로 느껴지는데 수없이 맘 밤은 가고 마음은 그대 향해 있어 스굴피 눈물이 흘러도 보고 싶은 얼굴 맹마른 가슴 뒤를 안고 찬들은 사랑 그리면서 혼자서 짓 세우는 맘에 보고 싶은 사람 랄라라라라라 혼자서 짓 세우는 밤에 보고 싶은 사람 수없이 맘 밤은 가고 맘은 그대 향해 있어 새걸피 눈물이 흘러도 보고 싶은 얼굴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신음식을 좋아하세요? 신음식 좋아하세요? 새콤달콤한 거 그래서 그런지 몸이 유연해요 무대가 좁아갖고 원래는 더 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갈까요? 지금은 안돼요 원래 노래 부르실 때 탁자 위에 올라가십니까? 무대 체질이라서 특히 넓은 무대 휘저고 다니시고 이 친구도 춤추는 데 전문인데 아 그래요? 아까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춤추고 돌아다니십니다 증평에서 왔어요 이 분은 멀리 왔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다 들어봤는데 과연 몇 점이나 올라왔을까 평가를 해요 네? 평가를 해요 평가 평가요? 네 점수가 올라와요 아 제 노래를 제가 평가를 한다고요? 아 여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 다른 분들이 방송을 보고 아 방송을 보고요? 자 봅시다 네 자 몇 점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아 긴장되죠 갑자기? 아 긴장은 안되는데요 그런데 그 보니까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? 언제 봤어요? 주체 측 농가 아닌 것 같아요?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냉정합니다 그래요? 아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정세상에 지금 그런 세상에 큰일 나요 아 큰일 납니다 아 큰일 납니다 아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 큰일 납니다 자 점수가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통과 안됐으면 어떡하지? 아니 옆에 있잖아요 농가! 농가지 다른지 농가한다 난리는 통과지요 아니 저기 뭐 그새 이렇게 또 가까이 갔다고 흥분하고 그러세요 자 대구 누님 잘하시네요 통과를 강력하게 외치는 분들이 계시네 85 통과 이렇게 네 점수를 주셨습니다 아 통과가 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하세요 네 아니 그냥 통과인데 내가 봐도 한번 그냥 뜸을 들여 봤어요 근데 평론가 선생님 왜 이렇게 흥분해? 아 여성분이라 흥분한 거 아니에요? 아 무지만 흥분하시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